3. 수사 하진이 다 컸네 오이고오고 오고오고 히히 이제 모든 가드를 다 해야 하는구나 하진아 아이고오.. 아이고오 엄마한테 올 수 있어? 올 수 있어? 하진아 이제 닭이는구나 오늘은 베이비 가드를 주문하는 날입니다 더 나지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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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엉덩이가 죽으냐 뿌듯해 하진이도 아 안 믿긴다 하진아 너가 여기까지 오다니 다 박살낼거야? 이제 저는 하진이를 항상 봐야한다는 숙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진이 궁뎅이에 빠이빠이 와 진짜 다 기네 이제 오 이거 트림도 한 번 보고 엄마한테 올 수 있어? 엄마한테 올 수 있어? 엄마한테 올 수 있어 부끄러워 엄마 날때 고ただ고 나가 지금 도 도 도... 도 도...